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장대웅입니다. 자, 우리 이제 메가공무원 2023년도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커리큘럼 영상은 이미 여러분 업로드 시켜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기초 강의를 뺀 개념 수업에서 첫 번째 수업이죠. 인프 기본 개념 문법에 대한 OT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첫 강의이고 자, 일단은 먼저 왜 이 문법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사실 이제 그 목적의식, 목표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요. 이 얘기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요. 문법 공부를 왜 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요.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한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문법을 해놔야 해석이 잘 된다. 뭐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겠냐만서도 본인은 의도가 그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법 지식을 쌓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결론을 써놨지만요. 사실상 우리가 문법 공시에서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해석에서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문법 지식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싫어하는 말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사랑하라는 둥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영어를 영어식으로 이해하라는 둥 이거는 개인 강사님들마다 또는 가르치시는 분들마다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주관으로는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영어가 지금 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영어를 깊게 영어를 영어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어의 뜻도 영영사전을 펼쳐놓고 찾아본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주관이지만. 일단은 시험 적합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 써놨지만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기본 문법 수업을 진행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게 써놓은 건 뭐냐면요. 단거나 교재로 만들자. 그러니까 뭐냐면 단거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문제를 풀다가 일단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회독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문법 책을 1회독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2회독, 3회독을 한다. 4회독을 한다. 저는 그거는 별로 조금 가성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지 않을까. 다만 그러면 이 수업을 한 번 듣고 이 책을 덮는 거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수업을 통해서 한 번을 봐요. 그 다음에 제가 2회독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가 수업에 들었던 거를 혼자 처음 수업도 끝까지 보겠다. 뭐 그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3회독 수업부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정확한 워딩은. 그러면 3회독을 하느니 문제로 들어가세요. 자신감이 없더라도. 그 문제를 풀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발췌독하는 용도로 이 교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발췌독을 위해서 지금 1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쓰인 개념인데 굉장히 지역적인 문법 문제일 거예요. 제 책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 지역적인 내용이지만 나는 이거를 어딘가에 관련 내용에 실어놓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서 단권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재와 수업을 활용하는 거다. 1회독까지만 일단은 수업을 통해서 하면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됐으면 수업을 또 들으세요. 수업을 또 들으세요. 이런 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 훈련을 하시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되셨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문법. 그 다음 structure. structure는 이제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뭐 그걸 구문을 뭐 신텍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리딩, 독해. 자. 제가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자. 문법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독해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통분모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문법과 리딩에 이 공통분모가 있고 문법만의 파트가 있고 리딩만의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문법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해석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해석, 독해 이퀄 해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근데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의 이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바로 이 해석을 위한 문법이고. 그거를 특화시킨 파트가 이 구문이라는 파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법을 잘하면 해석을 잘하고 나아가서 독해를 잘한다. 그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말입니다. 문법은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파트가 이쪽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 파트는 뭐냐? 그럼 대체 이 리딩만의 파트. 여기가 뭐 글을 보는 훈련이라든 등. 전개 방식. 뭐 통념이 나오면 비판을 찾아라. 연구나 실험이 나오면 결과를 찾아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리딩 스킬. 유형별 리딩 스킬. 그게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상황은 이 수업을 통해서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베이스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뭐 문법을 잘하면 독해를 잘한다. 그거는 여러분 독해 공부 조금만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쵸? 문법을 몰라도 독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작년과 작년 버전과 다른 점이 뭐냐. 수업이 똑같지 않느냐. 네. 어 많은 부분은 작년과 수업이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컴팩트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보다 더 컴팩트하게 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배경은 적어드렸어요. 다섯 과목 체제예요. 지금 조정 점수가 아니라 나대위버피를 표현했는데 원 점수로 다 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중요도가 똑같죠. 그리고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어 문제가 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어 문제가 쉬워지고 있는데 영어에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어떤 게 달라졌느냐. 이거는 작년 수업에서도 빠졌는데 재작년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면 재작년에는요. 기초기념까지 앞부분에 다 실어놨었어요. 당연히 문법 이 기본 개념 문법이라는 인풋 문법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수업이 굉장히 볼륨이 컸어요. 그런데 기초를요. 제가 분리시켰어요. 올해는 따로 촬영하지 않았어요. 2020년도 그 문법 용어 정리 특강이라는 거에서 기초 개념은 여기서 다 다룹니다. 구가 뭐고 절이 뭐고 평서문이 뭐고 의무문이 뭐고 감탄문이 뭐고 이런 기초 내용은요. 거기서 다 다뤘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 기초를 보라고 무조건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하고 한다면 사실 분리시킨 거하고 합쳐놓은 거하고 차별이 없잖아요. 제 말씀은 소위 말하는 베이스가 나는 있다. 그럼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업만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작년 버전과 또 다른 점은 작년에는요. 리뷰 테스트라고 해서 챕터마다 기출 문제를 실어놨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제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출 문제를 그걸 다 풀이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리뷰 테스트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 안 되시는 분은 이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과정 중에서도 제가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 기출 문제까지 포함되어져인 강의수로 제가 문법을 길게 하는 편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출 문제는 아예 기출 문법 시간에 다루자. 그래서 아예 이제 빼버렸어요. 그죠? 제 입장은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기출 문제에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신 모습도 봤고요. 그 기출 문제를 완전히 풀어내야 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우 뭐 이렇게 강의가 기냐라는 또 표현을 해요. 그렇게 긴 표현도 아니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시켰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컴팩트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진짜로 지금 흐름이 그렇고요. 저도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들도 좀 더 진짜 강의수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렇게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뺐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출은 이때 다루겠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설명이 컴팩트하지는 않습니다. 기본 개념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다만 강의 수를 줄이는데 목적을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뭐 그냥 하나의 파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뭐 수업을 들으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는 할게요. 일단은요. 각 챕터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먼저 마인드맵이라는 걸 제시해요. 이 챕터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법 문제 나오니까요. 명분은 문법 문제 나오니까예요. 그 다음에 퀴즈를 제시합니다. 일단은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 풀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 퀴즈가 뭐 수준이 높지도 않아요. 고르기기 때문에 금방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배울 내용이 일단 먼저 잡히느냐 한번 살펴보자. 퀴즈를 제시하고 개념 공부를 하고 퀴즈 풀을 합니다. 사실은요. 작년까지는 이 퀴즈 풀이가 끝나고 기출 문제로 리뷰 테스트까지 했는데 그 부분을 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출에서 필요하신 분은 기출에서 다루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능동수동을 배운다면 이런 마인드맵을 제시하고 우리가 문법 문제 나오는 포인트들이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제시를 제가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퀴즈가 나와요. 실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공부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의 예시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설명을 하는 파트가 쭉 나옵니다. 그죠? 개념 공부를 하는 파트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아까 나왔던 퀴즈를 풀이하고 확인 작업하고 넘어가는 거죠. 되셨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본기념 문법은 강의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갑니다. 먼저 온라인 기준으로 보면 7월 14일 날 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업로드가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현장에선 7월 13일 날 일단은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행 기간은 7월 8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8월을 다 안 씁니다. 작년에는 7월 8월을 꽉꽉 채워가지고 8주 과정이 업로드가 됐었어요. 근데 8주까지 안 걸립니다. 그러면 강의 예상 강의 수는 40강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일주일에 6강씩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한 7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그래서 그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쭉쭉쭉쭉쭉 읽고 가면 더 강의 수는 줄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저도 30강 안에 문법을 끝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다루면 됩니다. 근데 이건 기본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굵직한 문법 내용만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도 물어봤지만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정도는 스크래치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 40강 정도로 일단은 목표로 두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약간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교재는 2024년도 인프 기본개념 문법 법률저널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고요. 작년 교재를 활용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꼭 나와요. 당연하죠. 작년에 교재가 있는데 굳이 새 교재를 사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사셔도 됩니다. 작년 교재라는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감수해야 될 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주는 안 해요. 근데 몇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 페이지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감수하실 수 있으시죠? 내용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다만 작년 책에서 일부가 빠졌어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세 군데 정도의 조금씩의 내용이 빠져서 너무 디테일하다는 부분을 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 책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 기본 개념 문법에 대한 OT는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맛보기도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 진행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강의 수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또 열심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